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측의 제의에 북한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갑자기 개성공단 관련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에 묵묵부답이던 북한이 지난 5일 갑자기 개성공단 관련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공단 착공식부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개소까지 격사를 짚었습니다. 개성공단이 김정일의 업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공업지구 건설 착공식을 진행한 것은 민족의 어버이 김정일 장군님께서 북한이 기록 영상을 공개한 것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북한의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담 제의를 한 지 열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통일부는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험금 관련 심의를 벌였고 이르면 오늘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124곳 가운데 109곳이 남북경협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이 돈을 받으면 자산을 정부로 넘겨야 해 공단은 사실상 폐쇄 절차에 들어갑니다. 개성공단의 운명이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근입니다.